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반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하반기 커리큘럼, 제가 준비했던, 물론 전체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꼭 보진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6평이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7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운영하게 될 후반기 커리큘럼, 하반기 커리큘럼이라고 명명된 이 커리큘럼들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 될, 부연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좀 준비를 했고요. 짧은 영상이니까 여름방학 들어가서 또는 9월 모평을 앞두고 또는 9월 모평이 끝난 후에 어떤 스케줄로, 이건 학습법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가 후반기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어떤 스케줄을 결국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쭉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연간 커리큘럼, 다시 한번 좀 보자면 이제 상반기 때 이렇게 진행이 됐죠. 기초강좌, 개념강좌, 개념속성, 기출 그리고 이제 제가 상반기 때 주력을 해서 3월 이후부터 6월 모평 때까지 이제 플랜 빛 시리즈와 AP7 그리고 기본비급 이렇게 이제 주제별, 유형별, 난이도별 엔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하반기 엔젤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면 돼요. 두 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의고사 라인입니다. 첫 번째는 모의고사 라인, 무슨 얘기냐면 전범위 모의고사의 형식. 물론 이제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은 전범위 모의고사 형식이고요. 16 트레이닝은 흔히 얘기하는 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비킬러 모의고사 형식이긴 하죠. 모의고사 전단계 프로그램이죠. 본격적인 모의고사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시간 안배 훈련을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엔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상반기 때 운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조금 더 이 강좌들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수강하면서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이 조금 위화감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이 이제 실전 문제. 엔제가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역학이 약하다든지 비역학에 취약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난도 주제만 따로 연습하고 싶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아직도 제가 상반기에 운영했던 엔제를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좀 고르게 전범위를 고르게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 충분한 문항수를 가지고 이런 선별된 엔제들은 문항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특정 주제다 보니까 보통 한 100문제에서 200문제 사이인데 권당 일당백 수능마스터는 전범위 엔제다 보니까 440문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름을 충분히 버티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문항수니까 반복학습까지 고려하면 9월 모평까지 엔제로 끌고 가기엔 굉장히 적합하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때 D-Day 파이널 이것도 전범이긴 한데 이건 한 100제 수준이기 때문에 좀 컴팩트하죠. 아무래도 파이널이다 보니까. 엔제로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모의고사 라인에 들어가는 게 좀 맞긴 합니다. 엔제 형식으로 구성은 했지만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상 모의고사를 회차별로 보는 것과 같은 효과 그죠? 약간 그 중간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요. 엔제 커리큘럼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라인은 이미 시즌 1은 4회분 5월달 6평 직전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따끈따끈하게 개강한 7월 시즌 2가 있습니다. 6회차. 7월달에는 시즌 2 6회 8월달에는 시즌 3 10회 여기까지가 9월 모평 전까지 제가 운영하는 시즌 1, 2, 3 모의고사고요. 총 20회차가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모평이 끝난 후에 9월에 15회차 시즌 4 10월에 15회차 시즌 5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전체적으로 50회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니까 사실 50회분이면 충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16 플러스 4 트레이닝 1, 2라든지 또는 당연히 이제 16 트레이닝이라든지 또는 제가 6월과 9월 모평 앞두고 진행했던 비라이브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70회분 조금 넘는 모의고사를 제공하는 셈이에요. 풀커리 기준으로는 형식은 실전 모의고사가 50회분이고 실전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공되는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 20회분 거기에 뭐 비라이브 모의고사라든지 비킬러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16 트레이닝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죠. 충분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시기상으로는 여름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풀이의 어떤 라인업을 두 가지로 구성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 그게 아직은 유효합니다. 9월 모평 전까지는 N제와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해요. 그래서 1당 100 실전 문제풀이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라인에서는 모의고사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조금 위화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16 플러스 4 트레이닝이나 16 트레이닝을 먼저 이수하시면 좋고요. 이게 이제 상반기 때 이미 한 학생들은 바로 시즌제 모의고사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이제 9월 모평 전까지 물론 9월 모평이 끝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볼륨이 좀 있는 강좌다 보니까 하지만 제 권장사항은 9월 모평 전까지 1당 100 그리고 그 이후에 D-Day Final 이걸 N제 라인으로 삼아서 쭉 끌고 가시면서 유형별 정리를 하시면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시즌별로 운영하시면 된다. 굉장히 심플하죠. 주제별 N제와 전범위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 10월 넘어가면 모의고사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권장사항이랄 것도 없어요. 그 이전까지의 학습 단계를 충실하게 이행해 오신 분들은 그냥 모의고사 풀면서 피드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긴 해요. 직전에는. 자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질문들을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리를 늦게 시작했다. 지금 이제 이 시기 기준입니다. 이 시기 6평이 끝나고 여름방학 앞두고 있는데 뭐 3월 학평 끝나고 나서 물리를 시작했다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6월 모평 끝나고 나서 과목변 변경을 해가지고 사실 물리학이나 화학은 이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없지도 않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개념 기술 이제 한 번 봤는데 문제풀이를 다른 학생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다. 문제풀이하면서 보완해도 될까요? 복습은 간단히 하고 다음 커리큘럼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개념 기술 1회독만으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오는 건 다소 무리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조금 늦지만 개념 기술을 3회독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아직 1회독밖에 안 했다면 개념 기술 3회독은 어차피 2회독이나 3회차 학습은 1회차 첫 번째 바퀴 돌리는 것보다는 시간이 반도 안 들거든요. 이걸 하면서 그래도 좀 불안감은 있으니 여기에 실전모의고사는 좀 무리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9월 모평 때까지는 실전모의고사를 보기보다는 엔제를 한 번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기출은 한 번 풀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 라고 하면 AP7이나 플랜B 같은 주제별 엔제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 라고 한다면 아예 1당 100을 보는 게 좋죠. 하나 정도 병행하는 그런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6평 점수가 제 점수 같지 않다.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이 꽤 많은데 다들 평이했다고 하고 제가 봐도 제 실력의 40점대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겸손한 거죠. 지나칠 수 있지만 겸손한 학생 기본 비급도 많이 어려운데 아직 그래도 40점은 나온다. 6평 기준으로 학습을 세워도 될까요? 6평이 좀 쉬웠던 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이 겸손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나치게 제가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6평이 좀 지나치게 쉬웠던 건 사실이에요. 9평이나 수능이 6평 수준으로 출제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좀 안이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근거 없이 낮추기보다는 그냥 학습을 나는 이제 40점대가 충분히 나오니까 그냥 바로 실무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실무는 풀 수 있어요. 아무리 쉬웠던 6평이라 하더라도 40점을 넘겼다는 얘기는 2등급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기본기는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는 풀 수 있습니다만 실무만 풀면 안 되는 거지. 엔제 병행이 필요해요. 엔제는 제가 이제 보통은 이 시기는 전범위 엔제를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본인이 이전에 보던 엔제가 아직 완료 안 됐다. 난 아직 플랜 B 역학의 기술을 못 끝냈다. AP7 보는 중이다. 하면 그걸 끝내고 나서 일당백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죠. 어쨌든 엔제와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점수 때는 개념 기출은 끝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케이스 역학, 비역학 둘 다 약점이 많아서 플랜 B를 하려고 하는데 역학, 비역학 쭉 어떤 것부터 그러면 저는 이 시기는 역학이 아직은 우선이에요. 아직은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게 국평 끝나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현실적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비역학이 역학보다는 단기의 점수를 올리기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역학은 조금 시간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로 간다면 현실적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여름 시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 지금 7월 초니까 이 시기라면 역학을 먼저 하고 비역학으로 넘어가는 걸 권장합니다. 이 시기는 하지만 이 영상을 또 국평 끝나고 보게 된다면 현실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은 드려요. 반수생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시기잖아요. 반수생입니다. 늦게 시작했겠죠. 작년에 하긴 했습니다만 선생님 강좌를 수강한 경험은 없는데 모의고사부터 풀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말은 사실 뭐 그래도 되죠. 여기서 이제 점수 때가 1등급이거나 만점이거나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제 강의가 아주 특수하진 않아서 다른 선생님 강의를 듣고 다른 선생님 개념 기출을 듣고 제 강의를 이해하지 못할 건 없을 텐데 그래도 조금 낯선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같은 문제를 두고도 풀이법의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설명을 하는데도 그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 약간의 강의를 수강하는 데 있어서의 위화감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라면 그런 위화감이 좀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부터 수강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텐데 만일은 이제 3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 특정 주제라든지 뭐 특정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위화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N제 하나 정도는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죠. 그죠? 제가 운영한 플랜 B 시리즈라든지 일당백 N제라든지 이런 것들 제 프리법이라든지 제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하고서 모의고사를 들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기별로 조금 보정할 수 있을 텐데 9월이 넘어가면 이제 이 얘기도 무용지물이죠. 스타일을 맞추고 일을 건덕지도 없고 9월이 넘어간다면 사실 모의고사부터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9월이라는 시간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능가할 만큼의 호환성이 본인 스스로 생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도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얇은 N제 하나 정도는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 병행하시면 좋을 거다. 수강 편의를 위해서 워낙 이제 제 커리큘럼들이 많아서 선택의 문제가 늘 발생하는 편이에요. 뭘 들어야 되냐. N제만 해도 10개인데 이 중에 뭘 들어야 되냐. 근데 뭐 명확한 거예요. 사실 여름 시기 총력전을 기울여야 될 여름 시기에는 전범위 N제는 필수고 모의고사도 한 3등급 이상 정도 된다면 모의고사도 슬슬 시작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기본 뼈대입니다. 근데 아주 특수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까 케이스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 개념기출을 다 못 끝냈다. 그럼 개념기출을 먼저 해야죠. 또는 개념기출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회독수가 충분치 않다. 그럼 개념기출을 마저 회독수를 늘려가면서 N제 하나 정도 추가. 그쵸? 특정 주제에 아주 뚜렷한 약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주제별 N제를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가면서 학습계획 수강계획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크게 보면 지금은 문제풀이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개념기출을 3회독 이상 했다면 이제 N제 하나 모의고사 하나 정도를 병행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하반기 커리큘럼 그리고 하반기 여러분들의 학습 스케줄을 잘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날씨도 좀 꿀꿀하죠? 비도 많이 오고 무덥고 건강관리하기도 힘들텐데 하여튼 열공하는 와중에도 건강관리 좀 신경 쓰시고 저는 또 좋은 강의들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